쏘돌이 시킨대로 했다고 쏘돌이 시킨대로 그대로 종속자고 그대로 종속자고 다 했다고 너 쪽에 뭔지 알아? 어? 너 2연패 나 3연패잖아 지금 딱 스타일때야 연패했으니까 좀 버리고 시켜야 돼 아우 맞지 아니 입어가지 말고 다크가라고 지X아 이거 대박이야 다크를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ㅅㅂ 아 나 들켰다 나 들켰다 미쳤다 미쳤다 ㅅㅂ 막았어! 나 잊어! 막았어? 베딩블드? 베딩블드? 이야 버릴게 국대와 앞으로길 맞나? 지겠습니까? 그러자 아니 이런 애들 좀 흠 얘들아 비성비성 오늘 낄시케잉 한다 난 미리 휴방공지 썼는데 다행이다 휴 나도 휴방공지 썼지롱 눈치 없이 신청한 사람 없지? 뚜벅 언니 한 거 같던데? 태연아! 댓글까지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다 블랙놈? 싹 다 싹 다 블랙놈! 어.. 빨리 너.. 하.. 응.. 자 잼민이 누군가요? 두링 씨? 예? 저요? 네? 그러면 김만마님과 친추받으면 끝나는 거죠? 김만마님? 아 저.. 오늘.. 예? 잠시만.. 잠시만.. 리스꺼 채널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누르시면 자기 아이들 불러주시면 저희가 친추받아 드리도록 할게요 대답 아 네네 잠시만요 예? 이거 이거 채널 참가.. 예? 아 이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문무씨! 문무씨!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갓자! 서윤이! 이 ㅆ더라! 이 년은 뭐 건다리가 뭐야? 아 기다려줘! 뭐 조포마노라에 뭐야? 뭐야 이 년 왜 이렇게.. 제가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잠시만요 리스꺼 한 번.. 일단 저희 딴 거 모르겠고 일단 외모에서 졌어요 외모에서 졌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외모에서 걷고 제가.. 좀 두다가 살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올게 이겨라 오케이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뭐죠? 제가 1경기 그냥.. 내 압살해버릴게 그때가 여자 되시겠습니까? 개셔발라 줄게 야 에버 클랜인데? 난 제닉스 클랜 다 맞는가봐 나 한 명 안 온 거 아니야? 에버 제닉스한테 개셔발려고요 코덕 조댐씨 제 실력을 저..기 뭐 프린세스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실력이 일단 APM APM 못 봐도 넘삽니다 성태야 쪼개지 말고 집중해서 해라 아 아 저 새끼 뭐야 아 냅떠요 착할 수정도 아니에요 아 부활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다시 판다 하지마 날빌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날빌이 이거 만들.. 대충 감 나오게 정답 완벽하잖아 입고 완벽하게 막 차나 깔끔하잖아 뚫렸네 인생 많이 뚫려도 돼? 뚫려도 돼? 퇴갈빵? 퇴갈빵? 나가 방 빼이 아아 초보라 시저 미지랄 저 피해를 정답 차라돈 퇴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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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들 알로ám? 퇴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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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런 무식 어.. 우와.. 끝까지 견제? 물량 뽑아주고 영웅보에서 나와!! 형, 언니 왜이래 많은데? 어때? 언니 물량으로 때려받겠다는 마인드 같은데 귀여워 아리 와.. 헤드의 100%가 다 10%야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ㄴㅂ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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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막았어 크 귀여워 막으면 이겨야 이거 멀티도 불고용 게임 끝났죠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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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진짜 어땠어. 움직임 하나하나. 끝까지 막으면서. 끝까지 내가 이겼잖아. 이거 잊었어. 나 아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안 한 테라는 3-3-5 테라는 절대 칠 수가 없어. 프로토스만. 그리고 내가 중간에 프로토스 병렬 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공업 방업보라고. 공업 2년밖에 안 됐어 2년이. 그 공업 방업에 투자를 안 했어 2년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어. 끝났어. 이 경기를 보면서 이용호가 너한테 감사하고 네가 스타를 시작 안 했다네. 만약에 성태가 스타를 잡았었다? 그러면 스타의 이용호는 없었어. 경제방 체크가 다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쳐다보았지. 성태가 미쳤다. 성태는 지금 배그를 떠나서 스타피지어로 가라다냈다. 근데 스타피지어도 먹고 샀다 했네. 난 배그로 할게요. 나 왜 이렇게 잘하니? 신화인 골짜장님. 자 저글리. 올라가 올라가 끝났어. 리버 다 나온다. 끝내라 그냥. 어? 아니 리버는 저렇게 쓰는데 리버는 안 해? 나이스. 나이스. 제재. 제재 이네어. 나이스 이네어. 가자. 뒷발 가자. 우리 종하도 장군이랑 호순신만 믿으면 된다. 열돌이 도스. 질런. 여섯 가지 도스 질런. 셋이 바이오닉. 확인. 기본 명력. 조가도 장군 지렸듯. 질럭 지우려면 못 필요한데. 그냥 게이트만 지으면 돼 언니. 야 일곱 시 가자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야 한 명 끊었다. 야 야 이톨아. 너 여기 포지져서 여기 입구만 가져. 입구? 확인. 나이스. 조가도 장군 노야. 야 빼 빼. 야 중앙 직결 중앙 직결. 야 생마리 나온다. 중앙 많이 났어. 중앙 다 났어. 오케이 오케이. 중앙으로 직결. 직결. 야 중앙 직결. 야 막아. 야 이거 봐 이거. 100년 싸워 싸워. 어때 나 치고.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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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성대야. 들어가 성대야. 포토 방구 빨리. 포토 기다려. 싸워. 일어. 포토 지어. 포토 지어. 빨리 포토 지어. 포토 지어. 포토 지어. 밀어 밀어. 저게 밀어. 성대야 너도 여기 벙그박어. 어. 안 된다. 아니 니. 니꺼 막어 니꺼. 난 막아. 아니 막아. 아니 아니야. 아니 벙그박어 벙그박어. 야 너네 여기 포토 더 막으라니까. 난 막았어. 난 막았어. 오지마. 야 이톨아 여기 포토 막으라고. 잡고 있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4개 다 넘겨.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데. 왜 잿돈을 어떻게 막아. 대출받을까. 잡고 있다봐. 밀어 밀어. 저기 밀어. 아니 포토 다 찍어. 포토 지으라고. 아니 2, 3개. 아니. 아니 왜. 뭐야 이거. 뭐.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야 내꺼. 야 내꺼 때리지마. 내꺼 잡지마. 내꺼 잡지마. 아니 너 7시만. 아니 아니 제발 찌둬야. 아아악. 아이씨 이거 지금. 빨리 태러가세요 방송. 아 방송.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야 너 자원 몇이야 서윤아. 나 200. 216. 일단 400 모아봐. 400 모아봐. 모았어 이제. 모았어? 어. 어. 남성 갈게. 어 딴 데로 가.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어 200 해야 돼.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돼. 야 온다 온다. 야 포토 더 막으라. 4, 5개 막으라니까. 존나 좀 박아줘 제발. 말 좀 드려줘. 4, 5개 막으라. 야 진우야. 아 진우야 마오라고. 아 존나 갈모치게 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야 서윤 언니. 나한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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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도 와줘. 나한테 온다. 야 진우 어따라 지금. 아니. 아니 와줘.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 씨. 벙구 더 막아. 내가 맞아. 아니 못 가 미안해. 아 맞아 씨. 말아줘. 내가 아이스야. 베리지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태가리. 뇌중열. 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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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태가리. 아이 나 이 씨. 새끼야. 아 망아줘. 아니 아니 너 막으면 안 된다. 진다니까.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승태야. 어? 너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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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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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다 끄어봐. 다 끄다 끄다 끄. 서윤언니 돈 어서 나는 거야 근데. 나 없어 이제. 아 그래? 넥서스 지을 돈도 없어? 없어 없어. 이 새끼가 깨트렸어. 아니 이 씨X야. 우리한테 프로토 지으라고 그러고. 지 혼자 다 끄고. 몰래 살아남아. 기세 중 마냥 몰래 살아남아 성대야. 야 다크 다크. 제발 다크. 다크 다크. 제발 다크. 이따라. 지금 차원에. 차원을 개방 중이야. 기다려. 아니 이거 가지 말고 다크 가라고 지X야. 우리 댄스 클럽 좀 잘 되고. 이거 대박이야 다크 꼴보는 거야? 아니에요. 나 들켰다. 나 들켰다 미쳤다 미쳤다. 아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아아아. 온다. 야. 지흥끼리지 마 이 씨XX야. 박았어? 나이저 맞았어? 나이저 맞았어? 매이팅슨? 매이팅슨. 야 버릴게 아니 나이스 나이스 야 탱크 먹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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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탱크 나이스 탱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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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 엉덕대기 이 엉덕대기 형 어? 6시 다시 만도 어때? 나이스 긴 생축 마냥 벌레바랴 구역 승태 승태야 벌레바랴 구역구역 승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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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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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땡스! 3대 떡! 아니 이 형 2게임은 왔네! 와 이혜준 케이다! 3대 떡!